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특란도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강좌까지 여러분들 오늘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잖아, 너네가. 그치? 이 강좌 미리 말씀드릴게요. 킬러 강좌야. 킬러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기출문제풀이도 안 하고 오면 안 돼. 특히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뭐 작년에 했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자꾸 개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문제풀이부터 하자. 문제풀이는 킬러 특강이지.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재수생들아, N수생들아 그러면 안 되고 개념을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개념과 기추를 올해 공부한 개념 기추를 기반으로 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19년이지 2019년 들어와서 개념이나 기출도 잘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강좌로 들어온 학생들은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방식인가. 혹시 내가 작년에 부족했던 개념들, 공부했던 것들 중에 부족한 것들이 좀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기출문제는 잘 풀려있나. 까먹은 게 너무 많진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강좌를 듣기를 추천한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일단 택남도 특강 이야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 4페이지 있잖아. 4페이지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떤 주제들이 나오지? 뉴턴역학, 부력, 연력학도 있고 그리고 유체동력학이라는 부분 있지? 돌리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바로 4페이지가 물리원에서는 가장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뉴턴역학, 돌리밈, 부력, 유체동력학. 이 4개가 기본이야. 당연히 이 강좌는 무슨 강좌겠어. 특난도 특강은 바로 그 4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력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특난도 특강이다. 알겠니? 자,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가?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야. 수능은 안 보고 내신만 나면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고 또는 논술에도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오래 보는 학생들. 그리고 개념 기출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기출이나 개념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풀려고 하면 계속 해설보면서 문제 외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실력 향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이 강좌를 들어야 한다. 알겠지? 자, 그리고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들이 없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 제 개념서 내 거 개념서 봤지? 개념서 본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 보면 앞에 쭉 40개 주제. 수능의 주제에는 40개 주제가 있는데 그 40개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주제만 딱 다뤄진다. 라는 거. 실전 300으로 넘어가야지 전범위에 대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파트에서 전범위를 쭉 공부했잖아. 이제는 킬러 주제를 공부하고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전범위 준킬러 그리고 킬러 다른 범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모의, 실모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교재 설명을 좀 해보면요. 교재, 특란도 특강 세 권이에요. 세 권. 특란도 특강이 본 교재가 일단 한 권이 있고 그리고 분석과 해설집 그리고 해법 노트 이렇게 세 권이 하나로 묶여서 제공이 돼. 이 세 개. 혹시 랩핑을 썼는데 두 개만 있다. 또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얼른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줘. 자, 일단 본 교재 얘기부터 좀 할게. 본 교재를 보면 일단 그 본 교재에는 이건 지금 분석과 해설이고 본 교재 이게 들어있는데 단원 구성. 뉴턴역학 그리고 돌림인, 부력, 유체동력학. 이 네 개 단원에 대해서 대표 기출, 대표 기출하고 케이스 문항 그리고 실전 복습 문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 기출 문제는 많지는 않고 한 3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 기출이 각 테마별로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 봤겠지만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그걸 접근하는 접근법에 대한 게 앞부분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케이스 문항에 나와. 케이스 문항. 유형 분석.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테마에 대한 케이스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케이스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풀이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핵심 원리도 좀 적어보고 이런 것들 자리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전 복습 문제. 이건 현장 강좌에서는 풀인 안 하고 여러분들 온라인 강좌에서는 제가 보충 강의로 업로드를 해 줄 거야. 그래서 실전 복습 문제는 유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구성이 돼. 그래서 본교제는 기본적으로 각각 이 4개 단원에 대한 테마들이 쭉쭉쭉 등장을 하는데 그 테마들에 대한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너희들한테 좀 강조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분석집인데 분석집. 이 분석집을 보면 이 티나우 특강에 대한 모든 해설이 들어있는데 이 기본적인 그냥 문제 풀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다시 한번 포함이 되어 있어. 여러분 나중에 전체를 한번 강좌를 완강한 다음에 다시 풀 때 말이야. 다시 풀 때 맨날 이렇게 지우기로 맨날 지우고 지우다가 찢어지고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이 해설집에 문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있어. 거의 사이즈가 본교제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다시 풀 때 활용을 좀 해주고 그 밑에는 핵심 원리가 들어있고 오른쪽 위에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문제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라라는 지시를 해주는 그 단계들을 정리한 거야. 그래서 상세한 해설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줘라. 그럴 때 어떤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이 알고리즘이야. 너희들이 문제 푼 다음에 바로 그냥 해설을 보게 되면 이걸 내가 아는 건지 아니면 해설을 봐서 그냥 알게 느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 해설은 아래쪽에 상세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풀이법을 정리할 때 알고리즘 보고 한번 풀고 그리고 실제 문제 해설 보고 정리를 잘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해법 노트가 지공이 되는데 해법 노트는 오답 노트인데 이렇게 생겼어. 사이즈는 좀 작아. 본 교재에 비해서는 사이즈는 작고 한 페이지 한 문제씩 오답 문제들을 넣어놓을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일부러 내가 해법 노트라고 강력한 해법 노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반적인 오답 노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 틀린 거 막 집어넣잖아. 막 집어넣잖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중에 약점 문항들은 반복해서 좀 숙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럴 때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뭐랄까 약점들을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나한테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노트가 이 해법 노트야. 그래서 좀 이따가 학습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야기는 좀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전체 문항수. 맨날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자장 문제냐 기출 문제냐.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문항은 152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 다음 커리가 실전 300이잖아. 실전 300은 몇 문제일 것 같아? 맞아. 300문제야. 300문제인데 여기는 300문제가 들어있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전 300은 전범이잖아. 전범인데 이건 전범이가 아니라 킬러 주제만 있기 때문에 그게 반 정도야. 그래도 문제가 많지. 주제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넣어 놓은 거야. 152문항 가량 되고 그중에서 연구소, 우리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가 98문항 전체의 약 65%쯤 되고 고난도 기출 문항은 54문항으로 약 35% 합치면 100%가 되겠지. 그래서 65%가 제작 문항이고 35%가 기출 문항인데 기출 문항도 고난도만 뽑혀 있어. 쉬운 것들 여기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어렵게 느꼈던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그런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 제작 문제가 이 책을 위해서 제작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 너희들이 혹시 내 강의를 들었던 N수생들은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실전모의고사 제작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 전부 다 폐강시켰거든.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구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좋은 문제들을 재선별해서 여기에 넣었어. 그건 올해 모의고사에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에는 새롭게 제작된 문제들로만 다시 들어가. 재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작년에 봤던 그 베스트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고 정갈하게 해설도 다시 제작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문제들 여러분들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올해 특남도 특강 보고 새로 나온 문제들로 더 좋은 문제들로 실전모의고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 구성은 일단 약 24강 정도로 구성이 될 거야. 현장에서 케이스 문항들을 풀어나가거든. 유형 문항들을 풀어나가는데 케이스1, 케이스2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 진행되는 게 서비스가 될 거고 약 24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온라인상에는 실전복습문제 현장에서는 실전복습문제들을 우리 연구진들이 따라가서 전부 다 질답을 한단 말이야. 질문 답변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못하잖아. 질문 게시판에 맨날 쓰고 있어야 되잖아. 바로 또 답변도 안 올라오고 다음 날 올라오고 이러잖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보충강자로 조금 더 촬영을 해서 올려줄 거야. 그래서 복습문제들도 풀이가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분석과 해설집에는 상세하게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완강 현장에서는 5월과 6월달 6월 셋째 주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보충강자까지 온라인상에서는 6월 말 정도면 완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은 5월, 6월 정도에 진행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은 뭐 매도를 완강되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 잘 활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학습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학습법. 일단 이 교재는 말이야 문제들이 대단히 정갈하게 들어있고 고난도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풀어서 너희들 거로 만들기는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은 푼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1회독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기를 추천 드리냐면 자 케이스 문항을 개별 풀이를 좀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풀이 강좌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전에 케이스 문제들과 대표 기출이 있는데 대표 기출과 케이스 문제들을 한 번 풀어. 그리고 채점을 한 번 해봐. 해설도 한 번 봐봐. 내가 잘 풀었는가 못 풀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강의를 수강을 해. 강의를 수강하는데 모든 문제들이 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모든 강좌를 수강하기를 추천한 다음 띄엄띄엄 이렇게 찾아서 보지 말고 문항수 사실 150개면 문제풀이 강좌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푼 것들을 다시 정확한 해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란 말이야. 강의를 수강해서 내가 혹시 잘못 풀었는데도 맞는 문제가 있거든. 그런 경우 있잖아. 나 잘못 풀었는데 두 번 잘못 푸니 정답이 나온.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아야 돼. 정확한 풀이법과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고 풀이법을 정리를 좀 해야 돼. 이 본교제가 오른쪽에 풀이법을 정리하는 란이 있어. 공란이 있지. 그리고 알고리즘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퀘스천, 질문을 정리하는 공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간을 많이 좀 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정리해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교제 1회독할 때는 본교제를 잘 활용을 해야 돼. 본교제에 있는 빈 공간들을 최대한 채워나가면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너희들 거로 만든다.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도 꼭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 원리, 알고리즘, 풀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실전 복습 문제 현장에서는 이게 과제로 나가 너희들도 과제로 수행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실전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 번 강의를 듣고 풀이법을 정리해. 똑같이. 알겠지? 그래서 케이스에 대한 거 풀이법 정리까지 한 번 하고 그리고 실전 복습에 대한 거 풀이법 정리까지 두 번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강의들을 쭉쭉쭉쭉쭉쭉쭉쭉 수강을 하면서 끝까지 갔어. 그러면 한 번 다 공부를 했겠지. 책을 한 번 다 공부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진짜 약점 문제들을 찾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회독 자, 이회독 할 때는 해설집을 이용하란 말이야. 분석과 해설집을 이용해서 전문항 재풀이를 해. 일부러 그런 것들을 노려서 분석과 해설집에 다시 문제를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정갈하게 다시 풀어보면서 풀어보면서 옆에 해설이 바로 있고 밑에 핵심 정리도 돼 있잖아. 물론 뭐 이런 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거보다는 낫잖아. 맨날 지우는 거보다는 낫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해설집을 이용해서 재풀을 한 다음에 진짜 약점 문항 다시 풀었는데도 잘 안 풀리고 해법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선별을 잘 해야 돼. 약점 문제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 해법 노트 해법 노트에다가 그 약점 문제들을 정리하란 말이야. 나중에 파이널과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노트가 바로 이 해법 노트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제 한 페이지당 문제 하나와 해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그 선별된 약점 문제들을 가능하면 나는 썼으면 좋겠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써보고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이 문제들을 만들어 낼 때 그 과정과 단계들을 너희들이 좀 잘 알면 시험 보다가도 시험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잘라붙이기보다는 한번 정리를 문제도 한번 써보는 이런 식으로 해법 노트를 제작을 하고 밑에 실전에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가장 간략한 풀이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 각자 정리한 가장 좋은 해법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란 말이야. 문제는 한 80문항 가량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150문항 중에 내가 볼 때는 80문항을 약점 문제로 여기에 넣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충분히 공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남기 때문에 이 전에 공부했던 개념책이라던가 또는 기출문제집 이런 데서 필요한 것도 여기에 수록을 해도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해법 노트를 이용을 해서 파이널 기간 중에 다시 보면서 그 풀이법들을 숙지를 좀 해줘야 돼. 마치 이해한 것을 외운다라는 느낌. 물리는 사실 그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 그래서 외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나도 좀 나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공부를 계속해 보면 결국 해법도 어떤 문제에서 해법은 이렇게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걸 결국은 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해법 노트를 잘 활용을 해서 파이널 때 실전모의 공부하면서 시시대때로 정리된 것들을 다시 봐달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2회도까지 한다면 2회도까지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 특라도 특강을 듣는 이유는 뭐야? 생각을 해봐. 듣는 이유는 당연히 만점을 받기 위해서지. 바로 이 강자가 내 전체 커리에서도 물리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킬러 문항들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교재란 말이야. 잘 활용을 해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를 기원한다. 특히 현재 니네가 어떤 상태에서 공부를 하든 5월, 6월 6평전으로 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을 수 있어. 그 만점을 받기 위한 시작, 첫걸음이 이 강좌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1강에서 케이스 첫 번째 테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4 9 10 12 13 14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